예, 안되겠다. 이번 추석부터 다시 제사 지내야겠다. 주말부터 와서 제사음식 좀 배워가라. 네? 어머니가 제사 없앴다고 저 결혼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왜 다시 제사를 지내려고 하세요? 아무래도 네 시동생 취업도 못하고 방구석에 박혀있는 게 다 조상님들 모시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왜 저번에 네 남편도 교통사고 크게 났었잖니. 어머니 그건 신랑이 주차 잘못해서 살짝 긁은 건데. 그리고 네 시아비도. 얼마 전에 큰 수술하지 않았니? 이게 다 조상님들이 노하신 거야. 그건 아버님 원래 있으셨던 치질이 시끄러워. 아주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꼬박꼬박 말대답은? 아이고. 당신 시집어선 키를 쓰고 기독교인 척 해갖고 제사 안에 와놓고는? 이제 며느리 생기니까 갑자기 조상님 얼굴을 보고 싶나봐. 얘야. 제사는 무슨. 추석에 오지 말고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렴. 아버님 짱. 오빠. 나 진짜 손님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다들 잘 챙겨줄 거야. 자기 걱정 마. 띵. 아이고. 울 며느리 왔어. 오늘의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 멀어서.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해오고 말이야. 들어와. 들어와. 네. 네가 어떻게 이런 차만애랑 결혼하는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돼. 엄마는. 집에 왔으니 편한 옷 좀 주마. 갈아입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게 편한 옷? 자. 배워야 할게. 산더미야. 잠깐만요. 어머니. 오늘 그냥 와서 쉬고 밥만 먹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아니 설날에 불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참말말고 열심히 배워. 아니 결혼 전부터 이게 맞아? 자자자. 지원아. 오빠. 이거 다 익으면 꼭 말해주라. 아 그리고 내 거 꼬지는 고추 빼고 해줘야 돼. 나는 그 고추 특유의 식감이랑 같이 조금 안 맞더라고. 아들. 여기 있지 말고 저기로 가. 얘 어디 가니? 결혼 전부터 부려먹는 막장 집안 사람은 안 하려고요. 아빠.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말이야.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뭐? 제사를 없애? 나 30년간 쎄빠지게 제사 지낼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난리야. 소리 좀 낮춰. 가만히 있어봐요. 없애자는 이유가 뭐야? 수진이가 시켰니? 아니. 요즘 없애거나 하는 추세잖아. 수진이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대. 그래서 제사 있으면 결혼이 힘들 수도 있다고.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맹랑하다. 벌써부터 남편 조정에서 꾀를 부려? 그쪽 부모님도 딸내미 남의 집 제사 수십 년 동안 하는 꼴은 못 본다고. 제사 지낼 거면 결혼하지 말라고 했대. 부모나 자식이나 하는 짓이 똑같구만. 그래. 까짓 거 없애지 뭐. 당신도 매번 힘들다 했잖아. 아싸. 뭐? 이렇게 쉽게? 그럼 나 그동안 허리다리 착살나고. 콩과 몸에 화상투성이 돼가면서 참고해온 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제부터 고생하지 말라야 돼. 야! 자. 없애. 없애. 혼주석에 혼자 앉고 싶으면 없애. 척척척. 아무리 그래도 조상님들 면목을 생각하면 제사 지내는 게 맞지 않겠니? 그, 그런가? 그런데 원래 자기네 집은 제사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게. 나 결혼하고 갑자기 시작한 거 같은데. 요즘 꿈짜리가 뒤숭숭한 게 그간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집에 우한이 된 게 틀림이 없어. 뒤숭숭해? 엄마 목칭 베개 써볼래? 아니, 어떡해. 딱 며느리가 시집 오자마자 제사를 시작해? 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 우리 앞길이 술술 풀리는 거야. 너도 승진 떨어진 것도 다 연관 있는 거야. 진짜? 내 승진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세상에 어떤 조상이 자식들 앞길을 막아? 그러게. 우리 할아버지는 착했는데. 원래 제사라는 게 다 같이 모여서 음식하고 잘되길 필요하는데. 안 하니까 그렇지. 제사 음식이 맛있긴 해. 그런 걸 빌어야 잘되는 거라고? 그럼 여태 안 빌었는데 잘된 일들은 뭐야? 그러게. 우리 어제도 로또 4등 됐잖아. 아니, 그건 어쩌다 보니 잘된 일인 거지. 올해 설엔 제사 지내는 걸로 해. 너희들 앞길 막기 싫으면. 그치, 그치. 우리 앞길은 중요하지. 제사보다 굿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자손 앞길 막는 조상은 악귀 아니야? 그러게. 제사 말고 퇴마를 해야겠네. 야! 예, 이제 곧 명절이니까. 저녁에 음식 연습 좀 하러 와라. 또 엉망으로 하지 말고. 작년 생각만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원. 연습이요? 그래. 이제 한 달는 안 남았으니. 퇴근하고 와서 연습해야지. 그래야 늘어서 진석들 앞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 그런데 제가 퇴근하면 저녁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니, 다 같이 우리 집으로 와서 밥 먹으면 되는 걸. 너 하기 싫어서 괜히 그러니? 아니요. 저번에 어머님께 잘 배웠어. 이제 더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요게 오만하긴? 나 때는 명절 음식 제대로 배우려면 시어머니 옆에서 5년은 얌전히 배워야 했어. 너 지금 벌써 2년 차인데. 내가 막 시집 왔을 때보다 훨씬 못 해. 아이고, 당신 기억 안 나? 당신 처음 제사 때 전이고 냄비고 뭐고 몽땅 태워갖고. 어르신들 집에 불난 줄 알고 주방에다 소화기 뿌리고 난리 났잖아.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학을 떼고 뭐 가르치기는 커녕.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겠잖아. 야, 연습은 뭔 연습. 그냥 푹 쉬고 명절때나 보자. 야! 야! 아, 진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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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한 장은 천장 사람 오른쪽. 아! 왜 내가 찾을 때는 항상 안 보이나 몰라. 엄마, 나 때문에 깼어? 아, 미안, 미안.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건 식용유 아니고 식초. 큰일 날 뻔. 고마워, 고마워. 아니, 요리가 쉽지가 않아. 누가 옆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 의도가 아주 타분하다? 내가 뭘. 아니, 네가 결혼한 지 3개월도 아니고 3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못하는 게 말이 돼?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사돈이 명절 음식 간단하게 집에서 해오라고 했다 한들. 왜 그걸 여기서 하니 매번? 우리 집은 애기도 있고 주방도 여기가 더 넓고 그래서 그렇지. 갠병하고 앉았네. 너 하는 꼴 보고 내가 속 터져서 다 해줘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러는 거잖아. 그래. 시댁에 자려가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지 뭘. 내가 이 짓거리를 30년을 하고 이제야 좀 안 하는데. 생판 모르는 남제사 음식을 또 해야 돼? 응. 30년 동안 하던 건데 엄마가 하는 게 낫지. 아! 아우, 바빠. 네, 어머님. 그이는 도착했죠? 너는 시댁이 웃음니? 아무리 바빠도 집안 제사에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너만 바쁘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한가에서 온 줄 알아?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끝내고 나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게?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통보를 해? 넌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며느리면 집안 행사에 참석하는 게 도리인데. 어? 아주 시험을 이렇게 똥으로 보고 있어, 그냥. 당장 오기나 해. 어머니, 잠시만요. 어? 응. 어머니, 조상님이랑 합의 봤어요. 저 이번엔 바쁘니까 제사 빠져도 된대요. 뭐? 야, 이게 어디 말도 안 되는... 어머니, 저 신기 있잖아요. 잘 합의 봤어요. 이게 아주 제사 오기 싫어서 별의별... 어머니, 조상님이 어머니 화장대 서랍에 있는 비상금 300만 원. 거기 말고 다른 데 숨기라네요? 아버님한테 들키겠다고. 허, 아니, 그, 그걸 어떻게... 조상님이 다 이야기하시던데요? 아유, 아유, 알겠다. 오지 말고 거기서 일 열심히 해라. 어우, 소름끼쳐. 띠로록. 그냥 청소하다가 내가 발견한 건데.